음악과 퀴즈가 있는 청풍명월 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지력과 치매 예방에 좋은 같은 숫자 찾기 함께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제는 총 7문제로 1분 안에 3쌍의 같은 숫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찾으신 정답은 댓글에 적어두고 정답과 비교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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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도 성공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음 문제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감사합니다.